지현이 비해 16 이구요. 스피킹 안 했습니다. 집에서 할 시간이 없습니까? 응? 지금 뭐 다른 거 해야 되고 물론 많겠죠. 하지만 네가 확률이 높은데 아직도 파닉스를 하고 있으면 좀 곤란하고요. 빨리 파닉스 끝내고 본격적인 영어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좀 빨리빨리 선생님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비해 16 이니까 짝 쓰고 읽기 연습은 다 해 와야 되고 쓰기 연습은 10개. 쓰기 연습 10개 했습니까? 크게 좀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왜 못 했습니까 그것도? 자 시작하겠습니다. 피지컬. 피지컬. 그렇다면 요가의 소리는? 위. 얘는? Z. 콜. 콜. 자 PH가 들어있는 게 우리가 배우는 목표고요. PH는? F. F. Y는? I. E 짤만. 중에서? 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F. F. S는? F. Z. 중에서? Z. Z. Y는? I. E. 어우 좋네. F. K.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F. F. Y.지. C는? 크. 크. 뭐 중에서? Q. 중에 크. K는? E. A. A. sacrificio. A. O. 중에서? L은 항상? 랍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C.l 하쳐서?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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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한번 노 전해 볼까요? 소리. 피지컬. 피지컬. 그래서? FH라고 배웠나요? 오케이 그래서 앞서서 피지컬 잘했고요 오케이 잘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맞든 틀리든 이럴 때는 맞든 틀리든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목표는 TH가 내는 소리입니다 맞든 틀리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소리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큰 소리로 나신 있게 맞든 틀리는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왜 THOUGHT가 됐느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OK TH는 선생님이 무슨 소리나 기억되도록 했습니까? 반드시 혀를 살짝 물고 소리 내야 된다 했죠 중에서 듣 그 다음에가 O하고 U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SO 그다음에 GH에 대해서 GH는 FH 소리를 내거나 아무 소리를 안 냅니다 그래서 여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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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녁카 아무 소리 안 나는 GH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SO SO T는 항상 T 그러니까 다 합쳐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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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소리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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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S S A T H O U U G H T 소리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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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 다음에 뭐야? 뭐야? 그럼 여기서 TH 그렇죠 TH TH TH는 뭐 중에서? 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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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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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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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합쳐서 TH TH THINK 혀를 물고 소리를 시작해야 되겠죠?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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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리 THINK THINK 크기 T H I N K OK 소리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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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계속해서 TH Then 들어볼까요?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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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つ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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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래서 합쳐서 뼈로 살짝 물고 그래서 소리 쓰기 소리 그래서 얘는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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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 어 아닌데 IE 잘 맞춘 E 그래서 합쳐서 They They 그래서 소리 They 쓰기 T H E Y 소리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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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ry Cherry 그렇죠 CH는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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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E E R R은 R Y는 IE 잘 맞춘 E 그래서 합쳐서 Cherry Cherry 소 Cherry C Ces avaş E E L eyes 오케이 잘했어요 소리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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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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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CH는 O는 O S는 Z Z 중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치우즈 치우즈 또는 치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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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치우즈 치우즈 쓰기 C-H-O-O-S-E 오케이 소리 치우즈 치우즈 오케이 잘하네요 계속해서 치우즈 this this 아 व, 유가 무슨 소리 내는 거죠? 어때? 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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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th는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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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u는 u, o, o s는 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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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서 소리내면 되겠네요 s s s s s s s s e e e e r r r e e e e e G는? Q G 중에 Q S는? 앞서서 Sheer Legs Sheer Legs 한 번 더 Okay, 소리 Sheer Legs 쓰기 S H E E R N E G S 우리 Sheer Legs Sheer Legs 한 겁니다 Hey translator net CHARGE OK CH CH E A A A O O A R은? R 그래서 역할 소리가 CHAR G는? Dizney G G 합쳐서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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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하다 네 충전하다 CHARGE CHARGE C A A A A G E OK, 소리 CHARGE CHARGE OK FISex How can I recommend G FIS від FIS.CAL? legit FIS.CI.CAL? E 아닙니다 point 어떤 틀리든 소리내기 네 네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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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피지스스 이랩니까? 아닌 거 같은데 합쳐서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뭐예요? 피지스스 다 합쳐서는? 피지스 오케이, 소리? 한글로 쓰는데? 피지스스 쓰기 피, 에이치 와이 에스, 아이 피, 에스 소리? 피지스 피지스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 네가 바로 와서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바로 와서 하면 충분히 다 할 거 같은데 일단 집에서 지금 제대로 안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거는 충분히 잘 해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충분히 잘 하는데 자신감이 더 중요한 거 같은데요 맞든 틀리든 읽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까? 10개 골라서 시험 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9 10 15 16